뱀뱀귀님, 와 오늘 커튼도 뱀뱀 앨범 색깔이다 아 맞아요 센스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쁩니다 뱀뱀씨 머리 색깔 같아요 아 그쵸, 입으로 맞췄는데요? 아 그러죠? 네, 우리 뱀뱀씨의 슬기집 방문을 환영하면서 저희가 작은 환영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리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악을 주세요 아 우리 이걸 해야 돼요 어? 이... 면 장갑 아 네, 이 노래는 그... 누구 전화 올 때 전화 링톤 할 온 줄 알죠? 어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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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전화 온 거 아니고요? 아 좋습니다 아주 고품격 브랜드 런칭 행사나 개업식 같은 리본 커튼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라볼까요? 네, 하나 둘 셋 와... 왜... 안 돼 잠깐만 안 돼, 안 됐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솔로 앨범 리본 당회를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멋있고 앨범도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... 그쵸? 여기 엄청난 곳이에요 네 정말 뱀빔 씨가 슬기집에 잘 놀러 오신 게 네 저희 슬기집이 또 패션 전문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어? 알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옷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 이거 있는지 모르고 좀 더 좋은 거 입고 왔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? 들으면 좀 놀랄걸요? 아 그래요? 진짜요? 네 그럼 바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뱀뱀 씨의 멋진 스타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같이 OOTD OOTD 오오오 네 이제 저와 뱀뱀 씨의 OOTD를 체크해볼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는데 약간... 배드보이 때 같지 않아요? 그쵸? 네 약간 저는 이거 입으면서 오늘 그래도 다행히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안 맞췄는데 저희 정말 얘기하고 온 게 아닌데 다행히 이렇게 오 너무 멋있어요 오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같아 지금 사장님이요? 네 굉장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같이 검은색으로 입어봤고요 혹시 포인트가 있을까요? 포인트요?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 사이 좀 많이 보여주세요 약간 스킨을 노출을 하고 네 약간 여름다우면서도 뭐 조금 깔끔한 그런 시크하고 시크하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색이 진짜 잘 어울려요 아닙니다 머리가 또 화려하다보니까 그렇죠 또 너무 딴 데에 힘주면 너무 Too much 되는 오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거기다가 지금 뭔가 이런 악세사리나 왜 안 보여주세요 제일 민망해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? 네 어떻게 보면 제일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그쵸 그쵸 이렇게 뭔가 블링블링한 시계를 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저는 네 어떤 건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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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